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국회가 공공주택특별법과 개발이익 환수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라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겁니다.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그 개발이익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통과되면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